2라는 숫자가 보통 보면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2는 변화, 변동이에요. 변화, 변동. 세월에서 들어왔다. 그 애의 한 애는 생이 되는, 크기 되는, 계속 변화, 변동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 가구나 위치도 좀 바꿔볼까? 아니면 학생은 엄마한테 책상 좀 바꿔줘. 변화, 변동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2는 변화, 변동이다. 그리고 분명히 후천수입니다. 이렇게 포국도가 나오는 것은 후천수로 말하는 겁니다. 변화, 변동.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참모. 2번은 자기가 다 엄청 꼼꼼해요. 변화, 변동인데 사람으로 치면 엄청 꼼꼼해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참모. 또 2번 이수리를 가진 사람은요. 직업의 변화가 엄청 많아요. 직업의 변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또 한 직장도 오래 안 다녀요. 좀 주로 옮기는 편이에요. 뜻 그래도, 의미 그래도 변화, 변동. 자꾸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나는 꼼꼼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하직원이 안 따라준다. 내가 이거 해서 왕따 당한다. 나 이 시력이면 더 좋은 데 갖고 연봉 팔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마음먹고 또 옮기거든요. 그리고 장점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약속은 칼같이 지킨다. 약속 중시. 없어서는 안 될 참모다 했죠. 아주 사람이 정직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리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거는 장단점이 아닙니다. 그냥 이수리의 자기가, 이 사람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수리 사람들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딱 때만 되면 절대 안 잊어버릴게 적어놓습니다. 종합검진일을 내가 언제 했으면 또 언제 가서 해야 된다. 정확히 합니다. 몸이 조금만 나쁘면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갔는가 보면 병원에 가 있습니다. 자기 건강 체크는 엄청 차게 잘합니다. 이수리는. 그래서 이수리 남편이 있으면 그냥 병원도 대충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말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내려본다. 왜?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지혜롭다 했죠. 아이디어 박스라 했죠. 모든 것을 사물을 한 가지로 보면 열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멀리 내려봅니다. 단점은 그래서 우유불안하다. 너무 대성적이다. 이수리의 사람은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합니다. 짝수인 사람들은 남자분이나 여자, 여자는 그렇지만 원래 감수성이 풍부하겠지만 짝수인 사람들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예민합니다. 주로 짝수인 24681에 예민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동정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수리가 이수리입니다. 이수리의 사람들은 특히 남자는요. 여자는 덜 그런데 남자가 은간일 경우는요. TV 좀 보죠. 우리는 별로 울 것도 아닌데 우리 남편은 눈물을 흘립니다. 좀 애타깍한 것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쉽게 말해서 요즘에 TV 보면 100원씩 내십시오, 1000원씩 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북극에 성금을 모이든지 아프리카 성금을 혼자 그거 보고 울어요. 그렇게 감수성이 이수리는 예민해요. 그리고 혼자 비밀이 많다. 그리고 이수리의 남자들은요. 부인이 절대 밖에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부증 환자가 좀 많다. 여자는 어처증이 좀 많고 남자는 어부증이 좀 많다. 그렇지만 어처증보다 어부증이 많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어처증이 많다. 그리고 이수리는요. 너무 완벽했어요. 가족 간에 만약에 우리 자기 형제, 자기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아버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죠. 돈 문제에서 꼭 차용증서 받습니다. 이전 안 받더라도 항상 난중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가족 간에도 차용증서 받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 정도 꼼꼼합니다. 이수리는. 사람마다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 성격만 틀리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특히 이수리의 은간 남자들은 좀 그렇다. 순한 사람이 무서우면 폭발한다 하잖아요. 이수리가 그럽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무도 안하면 물부로 안 가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상대편 이렇게 볼 때 친구든 나의 가족이든 이수리를 가지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이수리를 가지면 아주 현모양처입니다. 현모양처. 그 대신에 추억 속에서 묻고 사야죠. 나의 과거는 어떠는데 내 과거는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이뻤는데 지금은 이 남편 만나가 이모의 입꼴됐다 이런 말 잘합니다. 한탄 잘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수리는요. 특히 구슬이 중에 음간일주들은요. 남녀를 불문하고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을 가졌어요. 따뜻하지만 따뜻하지만 원래 따뜻한 것보다 냉정하다 차가운 성격을 많이 가졌어요. 이수리는 좀 온하지 못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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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